Q. 신선한 캐릭터 일단 이렇게 독특하고 재미있는 신선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언니들을 이렇게 만나서 같이 예능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재미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함께하면 더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.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예능 처음인데 재미있는 언니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솔로를 준비하기 이전에 또 이렇게 언니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든든한 응원군을 만난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. 일단 굉장히 걸그룹을 하면서 체계적인 트레이닝을 받아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언니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제가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이게 저의 첫 고정 예능이에요. 그래서 이 고정 예능을 이렇게 재미있는 언니들과 함께 신선하게 모여서 할 수 있다는 점에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. 소미 양이 센터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걸그룹에서 중요한 점이 약간 상큼함? 그런 이렇게 화면에 비춰졌을 때 이렇게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런 상큼함이 느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소미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미에게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.